광복귀 가운데 우리 청만받이 언니 이미지 되게 세 보이시네 성격 많이 더러워요? 아 착해? 착해? 그럼 약올려야하지 아이라인을 공격적으로 너무 그려서 그런가 속눈썹을 저렇게 붙여서 그런가? 이렇게 세 분이 일행이신가요? 이렇게 찅 아 셋 다 애인이 없어요? 없어? 가운데만? 거기 가운데 언니만 없어? 양옆에는 있고 걔만 있는 거야? 아 걔만 있고 너희가 없는 거야? 자 그럼 우리 출발을 해볼까요? 아 아저씨 이제 생활복 그만 보고 싶다 그만 보자 넷이 친구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? 이리와 붙어 앉아 니네 지금 되게 잘 앉았어 너도 빨리 옆으로 붙어 그래 거기 붙어서 앉아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? 어 저기 출발하기 전에 죄송한데 우리 하얘색 가디건 입고 배에 힘 조금만 더 어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창피할까봐 기석말로 있어 기석말로 배에 힘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혹시 고등학생 스무살? 아님 스무살? 올해 딱 스무살이야? 여자친구는 없어? 왜 없는지 모르겠어? 왜 없는지 모르겠어? 형은 알 것 같은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? 남자는 자고로 힘이 최고거든 넌 딱 봐도 힘 되게 없어 보여 야 그냥 요렇게 요렇게 튀기면 요렇게 요렇게 튀기면 요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 공중에 뜨는 거 봐 얘 야 너 이 정도면 너 이게 그냥 종이 인형이야 종이 인형 너야 아 나 얘 불쌍해 죽겠네 얘 어떡하냐 얘 자 우리 여기 우리 노란색 언니랑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전역하시는 야 얘들 힘이 없네 아니 요즘 남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야 암방 봐도 야 군대는 네가 아니라 야 옆에 머스타드 얘가 갔었어 애들 얘가 어 그래야 북한 애들이 해굴 안 쏘지 우리 여기 남자 두 분 만나놨어 아 그래 아니 남자들이 좀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어 얼마나 멋있어 어? 여기 무슨 조기축구 회장 같잖아 조기축구 회장 어? 아니 오른발 휴아 어? 왼발 휴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어 야 칠칠 너 거기서 뭐 왜 배고파?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야 딱 봐도 네가 지금 얘네 대장인데 너 거기서 그러고 야 야 이거 느낌이 화보 촬영인데 어? 이게 뭐지 족발치 CF인가 아니 뭐지 이게 어? 아 야 니네 세 명이서 걔를 어떻게 잡아줘 이 바보들아 그냥 놔 니네 셋이도 못 끌어올려 이럴 땐 오빠들의 힘을 빌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야 아니 네네들이 나면 UFC UFC 빨리 들어가 어? 야 한 명은 들어가야지 너도 걔 안 된다니까 이 바보야 그래 빨리 도망와 기다려 여기 오빠들 힘 좀 빌리게 일로 와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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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 앞으로 그렇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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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니야 점프 뛰지마 거기 아니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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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왜 도대... 아 얘 뭐야 이 런링 머시냐 얘 왜 안 자빠지는 거야 하하하하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왜 왜 왜 어 왜 친구한테 깔려 쩍 깔려 야 싸우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너 땜에 떨어졌잖아 너 땜에 우리 애를 어딜 때려 어딜 어 얘 나 야 얘 얘 때리면 안 돼 얘 야 무서워 무서워 자 우리 넘어갈게요 우리 반대쪽으로 우리 회색 쥬리닝의 엄마 구도 신고 있는 우리 귀요미야 어 여기 옆에 총각들이랑 같이 탄 거예요 혹시 그리고 혼자 혼자 탔어? 혼자 왔어 월미도 아 월미도 혼자 왔어 고등학생인가요? 고등학생이야? 아유 어떡하냐 친구들이랑 좀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이런 게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좀 이쁜 것 좀 입어야지 자 우리 여기 총각들도 어찌됐든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노란색 언니 죄송한데 요요 저녁 안에 얘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요? 아니 좀 노란색 언니 웃지만 말고 좀 가서 좀 도와줘요 저 총각 불쌍해 죽겠는데 둘이 커플 아니면 뭐예요? 친구예요? 그냥? 친구? 누나? 동생? 아 이분이 동생이에요 누나가 아니고? 아 동? 아 누가요? 아 아 아까 스무살이라고 그랬지 아 자꾸 뒷모습 보고 엄마랑 착각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우리 그럼 좀 더 세게 갈게요 자 멋있게 띕니다 왜 안 시킬 줄 알았지 내 아주 이제 내 사악함의 끝을 보여줄게 한 달 안에 너 하루에 열 번 야 열 번씩은 뛰게 해줄게 내가 빨리 신발 벗어 꺾이지 말고 빨리 신발 벗어 꺾이지 말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뭐하는지 사람들 놀래 야 자 우리 멋쟁이 아 멋쟁이랬다 우리 미스연서 멋있긴 하렙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의 곁에 있는 너 자 멋쟁이 띕니다 야 너의 생활의 달인이 왜 좋은 줄 알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거든 어 니 얘기했잖아 덤브링 하는 애는 너 하나밖에 없어서 여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이 된 거라고 자 멋있게 띕니다 자 맛있게 띕니다 준비 원 투 점프 자 박수 한 번씩 보내주세요 자 요 요 우리 이쁜 우리 현서는 마이랜드에서만 볼 수 있어요 또 한 번만 더 다른 데 가서 뛰다 걸리기만 해 아주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이제 좀 세게 갈까요 자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일로 와 너 누가 손님을 에어백으로 사용하래 나의 바다야 우리 현서가 점점 센스가 있어지네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걔 진짜 안정적인 야 너 개인 에어백으로 이용해도 되겠다 쟤 어? 야 전화번호 좀 아니 아니야 전화번호 좀 빨리 받아놔 너 이제 뛸 때마다 너 자빠지면 쟤가 안아주게 어? 어? 남자한테 앵기는 건 좀 그렇잖아 그지? 어? 거기 우리 문 옆에 우리 반바지 언니 죄송한데 옷 좀 조금 여매해야 되지 않을까요? 자꾸 내가 신경쓰게 자꾸 겨드랑이를 보여주네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제가 운전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언니 겨드랑이만 보잖아요 아우 아 진짜 둘 다 애인도 없다며 왜 저러는 거야 한 명은 인절미고 한 명은 겨드랑이고 진짜 아주 이 사람들을 그냥 자 그럼 우리 좀 더 세게 갈게요 자 요렇게 다같이 달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다같이 달려드리면서 자 힘내세요 우리 조금씩 더 갑니다 아 우리 여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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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총각들 아니야 진짜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진짜 불쌍하긴 하다 야 어? 자 그럼 또 한번 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자 요번엔 우리 여기 우리 애인 없는 우리 아가씨 두 분 빨리 애인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인절미 언니 잠깐만 이리 좀 와봐요 어? 요 맞은편에 여기 여기 조기 축구회에서 오신 남자 두 분 계시거든요 어? 어? 요럴 땐 그냥 아이 그냥 떨어 아니야 그 슈퍼맨 같아 그냥 떨어져도 돼 그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아니야 그냥 떨어져도 돼 그냥 이리 와 빨리 아니 당신은 애인 있다면서요 얘 얘 뒤에 이 슈퍼맨같은 애 얘 얘 좀 빨리 떨어지라 그래 무슨 여자가 이렇게 독해 이럴 땐 그냥 나와야지 그렇지 나왔다 그렇지 밑으로 데려와 빨리 그렇지 가자 밑으로 쭉 직진 그 밑으로 쭉 아냐 아냐 밑으로 쭉 직진 빨리 가는 거야 이럴 땐 그냥 접싸게 가는 거야 그렇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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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운데 가서 앉아버려 그렇지 고기 고기 그렇지 나이스 야 축하해 이 남자 두 명 다 네 거야 이제 야 야 이 남자 매너 있어요 고 이제 발차기만 하지 마시고 옆에 그 아가씨 좀 챙겨주세요 요 아가씨 보니까 야 이 바지 야 바지 하나 사줘야 되겠다 바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저 배에 인절미 있는 여자에요 아 좀 잡아줘요 저기 그 축구야 아저씨 좀 발차기 좀 그만하고 이 사람아 야 이 사람 떨어지는데 지금 전기세를 얼마 했었는데 지금 옆에 지금 봐봐 애들 지금 저기 지진 났잖아 지진 쟤네 쟤네 어? 야 넌 자꾸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옆에 여기 분위기 완전 좋은데 야 너 에어팩 진짜 자꾸 이용할래 너 이용하지 말래니까 그냥 어? 지금 기다려봐 좀 여기 커플 좀 만들게 좀 여기 우리 하얀생홍아 아 지금 한 번만 좀 잡아줘요 좀 너 지금 겨드랑이 냄새 맡고 있잖아 이 사람아 웃지 말고 좀 잡아요 좀 한 번만 야 얼굴 확인 그만해 이뻐 이뻐 아우 이 답답한 사람 진짜 야 이 남자 진짜 쓰레기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좀 한 번 아니 안 되면 다리로 좀 잡아줘요 괜찮잖아 뭐 다리 좀 빨리 한 번만 올려줘 봐 빨리 그래 야 이거지 이거 아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야 너 때문에 그 언니 지금 인절미도 다 가렸다고 지금 그 발로 그냥 아우 잠깐만 기다려봐 야 여기 한 명 더 있었어 야 아이 또 전화번호 받으려고 또 핸드폰 들고 있네 야하하하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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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반바지 빨리 이리와 그 옆에 걔는 남친 있다며 너만 떨어지면 돼 빨리 좀 나와봐요 이 독사같은 사람아 이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네 안 돼 안 돼 기도해도 떨어뜨릴 거야 이 나쁜 사람아 와 이 반바지 독사같은데 한 번을 안 떨어지네 그냥 어?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학생 수고했죠 어어 그런 거 하지마 어 뛰지마 너 이런 거 하면 이거 살 빠져 살 빠져 너의 유일한 매력이 지금 이건데 어?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점프 뛰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어? 너 무당 안 돼도 무거워서 못 뛴다고 야 무당 이미 작두를 타야 되는데 넌 작두 탈만한 그런 저기가 아니야 자 우리 여기 노란색이랑 우리 여기 군인 총각 등 야 저 저 저 저녁하네 얘 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얘 야 얘 안 불쌍하냐 얘 얘? 아니 웃지만 말고 좀 오빠 좀 한 번만 잡아줘 너도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리와 노란색 어? 이게 한 손으로 겁나 잘 타네 지금 옆에 남자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그냥 얘 뭐야 얘 얘 갑자기 신발들 뭐해 얘 왜 이래? 이리와 야 거기서 가만히 아니야 가만히 앉아 있어 형이랑 CF 찍자 거기 가만히 있어 야 형이 형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앉아 있어야지 빨리 앉아 있어 그렇지 이 아이를 후원해 주세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어쩌게 우리 아가씨도 우리 감바지 언니 아 언니만 갔으면 분위기 딱 좋았는데 야 우리 야 이전미 너 뭐야 그새 파트너가 바뀐 거야? 야 야 야 이런 이런 요망한 거 야 이번에 그 오빠야 야 하하하하하하 자 수고도 많이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타신 쪽 반대쪽 사례들어 나가십니다 자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행복한 마음들 되세요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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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